세상에 없던 소통공간, 남북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이야기를 모아 대신 고민해주는 고민채신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고민채신소 곧에 지금 시작합니다. 고민채신소 오늘도 함께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꾸 제가 웃거든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웃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바꾸는데. 너무 가식적인 웃음을 날리니까. 방금 너무 느끼했어요. 너무 느끼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심했어요. 이분이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피자 먹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유명하신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인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오늘 이렇게 고민채신소에 다시 한번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눈이 너무 부담스러운 눈이에요. 조금 심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될까 봐요. 안녕하세요, 오인민 씨.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니요, 제가 그쪽을 안 보겠습니다. 해결책으로. 네, 그래요. 저 보면서 하시죠. 네, 그래요. 방금 저 보면서 하시죠 할 때 약간 이쪽도 부담스러웠어요. 어쩌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눈을 감고 할까요? 어떻게 안 돼 있나요? 대중이에요. 저희 게스트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드려가지고 참 시작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닙니다. 아니, 저 지금 든 생각인데 고민채신소라고, 채신소라는 의미를 알고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몰랐다가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채신소가 뭐냐고 그랬더니 우채고? 네, 맞아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몰랐죠, 저는. 아까 한 번쯤 왔는데 고체 해야길래 고체, 액체 그건가. 역시 또 수학하시는 분, 물리인가요, 이거는? 물리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네. 과학 어딘가. 그러니까 어딘가 붙어있죠. 과학 원절이 쯤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고체도 이제 그걸로 보시는구나. 액체, 기체 이런 거. 야, 그렇구나. 진짜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고민채신소 고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채신소의 뜻 자체를 몰라서 뭔가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기 피디님, 채신소 아시죠? 어, 역시 나이대가. 아,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는 쓰던 단어였던 거네요? 아, 그래요? 그런가 봐요. 저희 피디님 아시잖아요. 백발이신 분이 알고 계시니까 아는 거 아닐까. 아, 아까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데요? 네. 내일 모레면 퇴사 하신다고. 아, 정년 오셨나? 정년 퇴사. 여러분, 저희 피디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계속 함께 일해야 되거든요. 아, 뭐 제가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네, 네. 뭐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남일하던지 얘기하고. 남일이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번 진짜 다양한 고민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사연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납니다. 오늘 유성 씨가 읽어주시는 거죠? 네, 정말 기대가 안 되죠.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9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탈북 대학생입니다.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 기뻐했고 저 역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또 오르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멘토 선생님 소개를 받아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고민을 털어놓자 선생님은 발 벗고 나서며 같이 인터넷으로 대학교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조언도 정말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가장 큰 난관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여러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나를 말해야 할지, 무엇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글쓰기 능력 때문에 수백 번 거쳐 쓴 끝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이것도 정말 관건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은 많이 봤지만 대학교 면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면접에서 나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부터 생각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저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았으니까요. 삶을 포기했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면접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끝끝이 살아남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극강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각오 때문인지 저는 결국 합격 통지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보람과 기쁨을 주변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일단 열심히 잘 읽어준 우리 유성색의 박사 한번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저희가 고민재신서 진행하면서 가장 기쁜 사연이에요. 이분은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이 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네요. 보기 좋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19학번이라고 보통 안 하지 않나요? 19학번이라고 하죠. 제가 19라고 읽었나요? 네. 약간 19 관련된 걸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싶어요. 굳이 그거를 그렇게 읽으신 분이 많으셨는데 깜짝 놀랐네요. 제가 그렇게 읽었다고요? 네네네. 모르셨군요. 아, 그렇네요. 평소 습관 나오는 거죠. 저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만 진짜 머릿속에 뭐가 더 신기해요 다들. 본인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죠? 자, 넘어갑시다. 고민이 아니라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것도 나중에 유성 씨 고민으로 한번 다뤄보죠. 항상 그런 생각을 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든 생각을 자꾸 밖으로 표출하는 저. 어떻게 하면 제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그렇죠.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단 대학 입시, 그거 어렵다는 대학 입시 합격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까지 받은 분이에요. 굉장히 기쁜데 사실 지금 한국은 대학 입시가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게 어떤 것보다 축하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입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렵다는 입시를. 혹시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래서 카이스트 가신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지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가지고 남들보다 일찍 들어갔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수재들은. 저는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과정을 빨리 대잖아요. 카이스트를 들어갔죠. 저는 그래서 19살 때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술을 못 마셨겠네요. 그렇긴 한데 카이스트 학생들 주변은 약간 좀 조금씩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편집해주세요 하는 거죠.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뭐 하든가. 아 대학교 1학년 때 말씀하신 거군요. 저는 그 당시에는 진짜 술을 아예 못했죠. 1학년 때는 정말 놀지도 못하다가 2학년이 되자마자 바로 민증 이마에 붙이고 딱 가가지고 열심히 술을 들이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역시 연기력도 출중하시고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좋은 말 연기력이죠. 완전 뻥이죠. 편집점 제대로 잡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때요 그때요. 술 엄청 먹고 다니던 그때요. 아 제가요? 제가 술을 먹었나요? 아니 근데 19살에 대학교를 가면 대부분 20살에 다들 대학교를 가는데 그 동기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아 근데 카이스트는 좀 되게 특별한 독특한 학교라서 절반 정도가 19살에 가요. 절반 정도가 20살에 가고. 그러니까 조기 졸업자들이 절반 정도 돼가지고 동기 중에도 절반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교 대처에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거 지금 고민의 어떤 주인공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얘기들이 다 떠올리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경험해봤어요. 뭐 가회도 해보고 멘토도 한번 구해보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모든 게 다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됐어요? 그 중에서 저요?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제일 도움이 되던데요. 네? 뭐 저게 질문의 얘기를 들죠. 그런 것들이 약간 부모님들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학원 가야 되지 않냐 멘토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하상 채팅으로 영어 공부해야 되지 않냐 부모님 시켰는데 사실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다 안 하고 그냥 재수 한 번 더 해서 좀 더 이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가겠다. 하고 싶었던 게 재수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막 닥치고 하니까 닥쳤잖아요. 저한테 막. 네.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하지 말고요. 자꾸 닥치라고 하니까 또 조용히 해야 되나? 저한테 지금 막 입시 때문에 이제 바로 지금 몇 달 후에는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압박이 느껴지니까 저는 약간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싶어요. 어차피 늦은 거 좀 내내내 가고 싶어요. 1년 더 기간을 갖고 여유롭게 해서 여유롭게 좀 공부를 해서 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자꾸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1년 늦으면 인생이 10년 나중에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정말 늦어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교훈이? 교훈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만약에 내가 올해까지 공부를 해서 좀 목표로 할 수 있는 데가 1위라는 곳이고 내년까지 했을 때 내가 5라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내년까지 해서 5라는 곳을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대학교에 갔어요. 이야기를 너무 함축해서 하지 마시고 풀어주세요. 뭘 던져 얘기는 주워주를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못 주워주시더라고요. 약간 절벽에 던지시더라고요. 힘들게 던지시더라고요. 어디다 던지시나 싶어서. 그래도 잘 받아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교훈으로 만든다. 공부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제가 이쪽으로 보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좀 돌아앉아도 될까요? 혹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앉아서 해야 될까요? 오늘 아니면 저쪽 마이크를 끄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아니 그래. 오늘 사실 우리 맞춤 사연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이 공부 대학 경쟁이 치열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진짜 성공했다는 분의 어떤 정말 그 어려운 카이스트라는 네. 저는 그 언저리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 학교를 고등학교 조기에 졸업하고 들어가신 분이니까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최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단 목표를 뭐라도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뭘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지 않은 일이면 저는 굳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대한민국에선 그걸 가장 잘 가르치는 학교를 가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약간 그런 목표를 잡고 나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좀 싶은 게 있습니다. 꼭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권유해봤자 그렇게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동기부여는 확실히 받았는데 잘 안 돼. 막 10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단어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외워죠. 그런데 공부할 때 수학과도 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었나요, 그러면? 그럴 리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공부하는 게 재밌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생 신분인 나한테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공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잠깐만요. 그런 생각을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나이 때 제가 해서 가장 도움되는 게 게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나의 미래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서 했었죠. 그걸 몇 살 때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거의 천재인가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그런 교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좀 머리가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만요. 오늘 우리 고민 상담자를 잘못 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어려움도 좀 겪고 실망도 해보고 일단 고민 사연의 주인공들한테 전혀 공감 못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사실 입시라는 건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네, 마인드 같은 소리 지금 하고 있고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저의 조언이 약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누구든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어떤 입시 과정들 있잖아요. 뭘 졸업하고 수능, 정시, 수시 이런 것들이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대학교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유형이라, 입시 유형이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시, 수시, 특별전형, 외국어 전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탈북민들은 중국을 거쳐오면서 중국어를 조금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입시 유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유형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이분이 자기의 장점이 뭘까 자기가 남들과는 다른 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탈북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정말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깡으로 버텨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가 지금 굉장히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입학 사정관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대학을 오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도 좀 이렇게 와서 어떤 대학에 입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 성적에 어느 정도 맞춰 쓰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냥 그걸 떠나서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고 하면 자기소개서에 좀 더 힘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내가 자기소개서에 없는 말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억지로 어필을 하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거의 다 티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쓰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러한 마인드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면 거기에 사실 감동받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들. 내가 그냥 탈북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고생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내 앞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린이들이요? 누구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면 사실 거기서 저는 엄청난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한 어떤 그렇죠. 이분은 일단 잘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분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탈북인들이 아직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민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진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와가지고 정말 자기소개서 끝나서 자기소개로 시작 아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자기소개로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갑자기 탁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현민 씨는 자기소개할 때 딱 어필하는 한 가지 있나요? 절대 안 놓치고 이것만 꼭 한다. 저는 항상 어필을 할 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을 좀 잘 챙기는 편이고 워낙 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도 사실 미움받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발전시키면 나중에 정말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행위 요즘에는 연구를 하더라도 융합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회적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데에 나는 능할 수 있다. 난 거기서 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친구가 많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그동안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면 확 와닿죠. 저는 사실 자기소개에서는 글이잖아요.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좋은 글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할 수 있는데 면접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면접은 딱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고 그 질문을 내가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자기소개에서 플러스 이분이 면접을 또 면접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면접에 대한 울렁증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떨거든요. 가가지고 혹시 웬민 씨나 우리 정의용 씨는 면접을 좀 본 경험이나 아니면 좀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면접 볼 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대학 면접에 갔으면 이 사람들이 약간 나를 뽑아준다라는 느낌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데려가볼래? 약간 이런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써볼래? 괜찮은데? 저는 그냥 가서 실컷 재자랑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요. 나를 그냥 어차피 나를 판다. 나는 살래? 근데 약간 이게 그 사람들이 갑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힘들어요. 모든 면접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난 데려갈 때 많아. 너 데려가볼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죠. 스스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갑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모르니까요. 생각만 하고 말을 뱉어내진 않죠. 말로 막 어허 무험하도다. 말로는 굉장히 예의 있게 해야죠. 그래요. 이게 첫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약간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혜민 씨를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도 고정관념이었어요. 고정관념을 혜민 씨를 통해서 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또 사회성도 원만하고 관계를 잘하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참 우리 상담원으로는 참 안 어울린다. 네.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좀 깎아내려야겠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지는 않네요. 스스로 보면서. 너무 자기가 잘하신 이야기. 솔직합니다. 솔직해요. 이분이 지금 자기피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약간 현민 씨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합격 통지선을 손에 넣었으니까 정말 지금 기쁘다. 아니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얘기를 이걸 어떻게 후배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라. 아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합격을 하나 봐요. 아 근데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그 면접 볼 때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어필을 잘해요. 어. 자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못하면 안 되고 애초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좀 부풀리거나 과장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괜히 거짓말하면 정말 면접에서 모두가 다 드러나죠. 정산요수인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나요. 네. 이게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쓰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잖아요. 이제 그 면접관들이. 근데 이제 거기 안 했던 경험들을 써놓는데 물어봐요. 맞아요.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유성 씨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아니 뭐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거죠. 근데 사실 거짓말 정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 일을 했는데 여기다가 한 3 정도 했다라고 불풀리는 거죠. 자기소개서에는. 근데 이제 그게 갔을 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일을 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거짓말이니까 내가 써놓은 다른 장점들도 아 이것도 다 거짓말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정말 진실만 진실을 보는 거로 써야 돼요. 솔직화되 그걸.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결국에는 잘 살아낸다. 뭐 이거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의 나에 대한 허세를 쓰지 말고 미래의 나에 대한 허세를 쓰라는 거죠. 오 좋은 말이네요. 아 그러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게 아닌가. 뭘 해도 거짓말이 아닌 게 되네요. 거짓말 아니죠.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탈락이에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약간 지금 벌써부터 아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허세예요? 이건 너무 허세인 걸로. 뭐 국방 장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 뭐 나는 진짜 아내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 하시면은. 형의 어필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이 손에다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보고 바로 아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아 아. 네. 아 그래서 형님. 네. 일단. 아 근데 저는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형을 응원합니다. 뭘 어떻게 응원하는 거죠? 몰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응원하나요? 아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자기 인생인데요.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대학 입시를 하는 데서 공부는 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건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또 지금 제일 입시해서 준비 중요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여기서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카이스타님 졸업하셨나요 혹시? 졸업했죠. 네.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오현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정리를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의 역할이니까요. 이거 안 하면.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드시나요? 네. 좀 그래도 어떻게 내가 상담을 많이 못해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급하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사연은 되게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좀 기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연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탈북민들 여기 와가지고 일단 무조건 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배워야 되고 또 대학을 다녀야 그 젊은이들의 문화 공부만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드린 조언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민으로 찾아올 텐데요. 자 일단 여기 여러분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또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잘 전달을 하겠고요. 또 그 보내주신 사연 중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인사드릴까요? 유성씨? 오늘은 이제 조명씨가 그걸 하신다고 자원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였더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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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고민하지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무슨 남은 줄 알았어요. 원래 굉장히 뻣뻣하시네요. 고민하지마. SOUN, 감사합니다.